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425 휴언스 PBA 챔피언십 신승대입니다. 강동궁 푸엉린 선수의 준결승 무대. 강상구 해소리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준결승 무대 결승을 놓고 다투는 한판 승부. 자, 1세트 강동궁 선수의 초구 출발하겠습니다. 네. 자, 초구를 뽑았는데 1사 9번이 나왔어요. 네, 마깥 돌리기가 있는데. 아, 이건 직접 본 듯하죠? 네. 자, 선수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가장 쉬운 배치가 어떤 배치냐? 바로 이 1사 9번의 배치예요. 네. 아, 너무 솜쉽게 봤나요? 살짝 빠졌어요. 오히려 너무 완벽하게 만들려던 의지가 약간의 흔들림을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자, 초구를 놓으셨고요. 자, 베트남 응우엔 선수. 개인 통산 역대 두 번째 준결승 무대죠? 그렇습니다. 참 오래 전 일이긴 하지만. 아, 잘 안 내려오네요. 자, 오랜만에 온 만큼 이렇게 화이팅 넘치는 스타트를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강한 샷이 들어가야지만 원쿠션에서 미끄러져 출렁이는 걸 방지할 수가 있었죠. 네. 자, 급격지게 강한 리버스로 진입이 됐고요. 21년도에 이제 그 당시 4강 갔다가 결승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맞습니다. 코리아 통산 최고 성적을 내고 있는 푸황린. 살짝 짧은 진입. 1점 출발. 6, 감동봉. 직전 크라운 혜태 챔피언십에서 8강까지 갔었다가 한 단계 더 올라섰죠? 그렇습니다. 자, 그만큼 푸황린 선수는 한국 무대에 오면서 실력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선수 중에 또 한 명이에요. 한 점을 다시 앞서나는 푸황린. 엎치락 뒤체락 하고 있는 득점인데요. 네. 자, 그리고 세트 후반으로 올수록 정말 선수들마다 한 큐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걸어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강동봉. 걸어치기. 자, 회전 좋아요. 나오는 각도가 일치합니다. 와, 키스보다 먼저 나왔어요. 저는 순간 샷이 나가기 전에 조금은 강력한 샷으로 밀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자, 중하단 당점이에요. 자, 심장이 쿵쾅쿵쾅 뛸 겁니다. 강동 선수의 안에. 자, 이것도 욕심나요. 원뱅크 넣어치기 있거든요. 타임하우. 욕심을 내봅니다. 자, 일단 넣어서 살짝만 꺾어놓게 되면은 이목적구 쪽으로 향할 수는 있어요. 근데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까 키스를 피하는 공간이 넉넉치 않습니다. 자, 넣는 건 어렵지 않은데 빨간 공의 움직임에 계속 의심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강동 선수 넣어치기. 자, 비껴치기네요. 비껴로 갔네요. 안정적인 플레이로 갔습니다. 네. 자, 시간까지 사용해 가면서 끝까지 수를 봤지만 결국에는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비껴치기는 생각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최종 결정은 비껴치기 좋았어요. 네. 타임하우스는 결국 이제 결정을 하기 위한 타임하우스였네요. 그렇죠. 자, 이번에도 석 점이에요. 자, 과연 석 점을 넘어설 수 있을지. 자, 일단 얇은 두께 잘 맞췄어요. 자, 득점으로 연결. 자, 정말 내용이 많이 담긴 그런 샷입니다. 일단 얇은 두께는 맞지만 내공이 빠르면 코너에서 뽑혀나오면서 투쿠션으로 맞을 수 있어요. 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굴린 겁니다. 13대 10, 두 점 남아있는 강동공. 자, 회전은 많이 이용하면 안 돼요. 바깥 돌리기. 놓치지 않습니다. 세 포인트. 세 포인트, 강동공. 세 포인트까지는 만들어냈고요. 자, 지금 겨냥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빨간 공을 노란 공 뒤쪽으로 키스를 빼겠다는 두께 겨냥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샷이 조금 빠르게 가야 합니다. 자, 빠르게 짧게 돌려서 득점 마무리. 다른 6점. 1세트를 먼저 가져갑니다. 자, 시원시원하네요. 자, 마지막 샷. 두껍게 키스를 피하기 위해서는 내공에 밀리는 정도가 너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완벽한 두께로 해결한 거예요. 자, 3득점 3번 가다가 마지막 5이닝에 뱅크샷 포함한 6득점. 깔끔한 마무리. 자, 3으로 계속 갔다가는 위험을 느낀 거죠. 그렇죠. 한 이닝을 당겼습니다. 15대10 1대5 앞서는 강동공 선수입니다. 1번, 4번, 9번의 초구 배치. 봉댄 선수의 초구로 가겠습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자, 2세트로 성공. 이번 4세트로 성공. 자, 일단 득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수월함이 있었던 149번 초구 배치. 그런데 여기서 키스가 발생하면서 난공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표정이 그다시 좋지는 않습니다. 표현미. 자, 잘 췄어요. 잘 풀어냈고요. 자, 왼쪽 회전이 충분히 있어요. 대회전 갑니다. 자, 바깥 돌리기 대회전. 자, 여기서 흰 공이 올라오거든요. 오오. 자, 회전 더! 아, 그러나. 좁히질 못했습니다. 두 점 출발. 흰 공의 움직이는 이 전진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약간 얇은 두께를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긴 실수가 나왔습니다. 자, 바깥 돌리기 대회전. 살짝 길어진 코스가 됐고요. 자, 바깥 돌리기 대회전. 네, 가볍게 투뱅크 성공합니다. 자, 이런 투뱅크의 난이도는 사실상 두 개의 목적과 관계에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걸려만 준다면 거의 득점이 되는 배치였어요. 자, 핑크샷 오늘 여덟 개째를 터뜨려 있는 강동구. 폭리는 세 개. 이어지는 공격은 옆돌이기 대회전입니다. 아우, 직접 걸리고 말았어요. 네, 너무 얇았죠. 자, 옆돌이 대회전 실패. 자, 긴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일단 경기를 시작하고 한 시간을 넘어 한 시간 반쯤 되는 순간에는 선수들이 일단 가장 힘들어 할 때입니다. 단점차. 윙윙. 얇은 두께. 자, 두께감 좋았죠. 네, 충분히 돌아서 득점. 동점 타고요. 7대 7. 자, 투뱅크 봅니다. 자, 기회가 될 만한 공인데요, 평강린. 걸렸고. 조금 늘어지죠? 네. 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분명히 얇으면 짧고 어느 정도 두께감 있게 가야 하는데, 내 공의 힘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강하게 조금만 샷을 하게 되면은 목 조금 맞고 옆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힘은 쓸 수가 없는 참 불편한 투뱅크였어요. 자, 7대 7 동점. 자, 뒤에 있는 노란 공 노립니다. 원뱅크가 되돌아올기 득점. 자, 위기 때마다 계속 뱅크샷이 터지고 있어요. 2점. 자, 응루엔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강동공 선수도 이번 세트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세트예요. 네. 자, 뱅크샷 아홉 개째를 터뜨리고 있는 강동공. 자, 그리고 강동공 선수는 이제 세 번째, 이번 시즌 한 개 시즌에서만 세 번째 우승을 노리잖아요. 그렇죠. 오늘 유난히 몸을 더 많이 쓰네요. 네. 우승에 대한 염원이. 그만큼 이제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자, 점수가 만들어지니까 다시 한 번 눈빛이 살아납니다. 자, 뱅크샷. 길어요. 아, 길게 벗어납니다. 자, 이번 세트 또한 강동공 선수의 잦은 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응루엔 선수는 지금이 기회예요. 자, 안으로 대회전이죠. 네. 어, 옆돌리기. 자, 옆돌리기로. 어, 너무 깊어요. 자, 도와서. 어, 됐습니다. 득점. 득점. 네. 라인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았었는데요. 네. 자, 어려운 두께에서는 사실 두께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치고 나가는 두께가 조금 얇지 않을까 걱정은 했지만. 어, 다행히도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옆돌리기로 빼는 두께가 있었네요. 자, 돌아 나오면서 득점. 한 점 차입니다. 자, 이거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스리뱅크 넣어지기로 지금 가죠? 그렇죠. 자, 일단 응유엔 선수가 빨간 공 오른쪽 옆돌리기 길게 제껴놨어요. 그리고 흰 공 왼쪽 되돌아오기도 제껴놨습니다. 자, 스리뱅크에 사활을 걸겠다는 거예요. 현재까지 뱅크샷. 5개를 성공시키고 있는. 자, 4개를 성공시키고 있는 포옹린. 자, 그리고 너무 쏙 들어가면은 득점 실패가 나올 수 있습니다. 두꺼운 두께로 들어가야 돼요. 방어 들어옵니다. 됐어요. 또 득점. 열심히 했을록 역전타였습니다. 자, 신중했던 이 스리뱅크 하나가 이번 세트 터닝포인트,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쑥 들어가면서 또 길게 잘 빠졌어요. 자, 그리고 일단 또 두 개의 공이 모여있거든요. 자, 원뱅크가 너무 편하네요. 자, 홍린. 그렇게, 네, 원뱅크에 넣지기. 이런 원뱅크는 빠질 수가 없죠. 오히려 회전을 아꼈다가 실수하는 일이 나오지, 지금처럼 회전을 사용만 하면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 뱅크샷 연속 득점. 12대 9. 석 점차. 자, 그리고 뱅뱅뱅 갑니다. 자, 좋은 포스. 자, 돌아서 직점. 다시 한 번 뱅크샷 추가합니다. 위에 펌우닛. 센터인. 위에 펌우닛. 뱅크샷 3개 연속. 자, 세포인트. 만만치 않은데요, 펌우닛 선수. 자, 비껴치기. 빨간 공의 움직임 속 키스. 피해야 합니다. 자, 잘 쳤어요. 자, 연스럽게 돌아서 하이런 8점. 마무리 짓습니다, 펌우닛. 자, 1, 2세트를 뺏기고 3, 4세트를 끌고 가는 펌우닛 선수. 자, 이렇게 되면 2세트에 있었던 그 아쉬움을 말끔히 씻어버리는 순간이 돼버린 응렛 선수입니다. 자, 뱅크샷으로 끝내버리는 4세트네요. 끝내주네요. 네. 15대9였습니다. 세트 2대2로 갑니다. 5세트 출발합니다. 강동궁 선수의 초구. 1세트에 한 번 놓친 바 있고, 3세트는 성공. 이제 5세트에 와 있는 강동궁 선수. 네, 초구 성공. 자, 일단 성공 좋았고, 두 개의 목적구가 양쪽으로 잘 퍼졌습니다. 자, 바깥 돌리기가 있거든요. 얇은 쪽으로는 매우 위험합니다. 회전은 완팁 정도로 줄이고 두껍게 시도해야 해요. 자, 바깥 돌리기. 코너를 향해서 갑니다. 연속 득점. 잘 만들었어요. 자, 일단 얇은 두께로 돌릴 수 있거든요. 바깥 돌리기. 3연속 득점. 자, 연결 좋네요. 3점. 자, 너무 얇기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일목적구가 옆으로 가면서 돌아오는 내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덜 얇은 두께에서 회전을 많이 사용한 방법이고요. 자, 그리고 빨간 공 뒤쪽으로 잘 맞고 나왔어요. 자, 믿겨지기로 대패전. 4연속 득점. 4연속 득점이 살짝 열려있긴 하거든요. 자, 지금 집은 지점은 비껴치기 했을 때 포쿠션으로 들어오는 지점을 설계한 겁니다. 네. 자, 비껴치기 짧게 노린 지점. 바로 떨어지네요. 브라노, 마이러스. 자, 회전을 많이 이용한다면 지금과 같은 비껴치기에서 직접 맞추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3쿠션 이후에 빨간 공과 내공이 만나는 함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빨간 공 코스로 내공이 가지 못하게 회전을 아주 조금만 사용한 방법이죠. 자, 5연속 득점 만들어내고 있고요. 오! 오! 좁은 공간 타고 다시 올라옵니다. 다 저 좁은 공간을 빼냈죠? 네. 자, 상단에 밀림이 있었기 때문에 11시 반방향 아주 미세한 역회전을 이용해서 만든 옆돌리기예요. 6연속 득점 자, 그리고 리버스 부드럽게 타고 다시 다가섭니다. 자, 공간이 있는데요. 자, 오! 네, 리버스. 그 좋았어요. 공간은 있기만 해도 그렇죠? 자, 한참 앞서도 강도웅 선수가 이런 형태의 리버스를 보여줬는데 회전을 굳이 많이 이용하지 않고 분리가 각대로 움직이는 듯한 리버스를 보여줍니다. 자, 저 공간을 의식했기 때문이죠. 앞돌리기 여기까지 올라온 힘 발전 앞돌리기, 옆돌리기 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열심히 큐를 갈고 닫고 있는 푸엉니 아직 일어나질 못하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괜찮은 바깥돌리기입니다. 자, 올라가죠. 자, 하이런 9점 아, 컨트롤 좋네요. 자, 일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약간 두꺼운 두께와 스피샷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는 어떻게 어떤 방법을 써도 다 맞출 자신이 생긴 거죠. 포지션 플레이를 만들었습니다. 자, 옆돌리기 대입 배지션 자, 쭉 뻗었죠. 네, 하틱 전 확실히 세긴 세요. 네 제가 만나고 싶지 않은 선수 순위를 매기라면 바로 제비스코 상급 랭킹 순위입니다. 네, 강동농 마르티네스 네 옆돌리기 자, 얇은 두께 컨트롤 좋았고 자, 일단 구름 충분합니다. 자, 힘 조절을 딱 맞출 정도로만 지금 쓰고 있죠. 11 자, 일단 득점을 할 수 있는 두께와 당점이 완벽하게 보이고 느껴질 때는 힘 배합에서도 정말 완벽함이 느껴지게 컨트롤합니다. 자, 퍼펙트 큐 갑니까? 바깥 돌리기 길게 이제 퍼펙트 큐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말을 하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것도 있는데 상급이 있을 때는 퍼펙트 큐가 많이 나왔어요. 심지어 한계 투어에서 막 3명의 선수가 나올 정도로 요즘엔 잘 안 나와요. 역시 뭔가가 좀 걸려 있어야 그렇죠. 뭐가 좀 걸려 있어야지 또 동기부여가 되고 의지가 나오거든요. 자, 10대 0 근데 저희들은 보통 방송 때 퍼펙트 큐가 나오겠죠? 하면 거기서 끝나죠. 참 그것도 아이러니예요. 하지만 지금의 강동궁 선수는 사실 쫓기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순간 퍼펙트 큐가 필요해요. 비껴나갔고 이게 됩니다. 길게 돌아서 득션 와 아구엔 선수 한 번이라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을지요. 길게 돌아서 득점 자 좋은 샷 정말 많이 보여주네요. 네 짧게 오 이거 아슬아슬합니다. 넘어가네요. 길게 자 폭린 선수 자리에서 한 번 뜰 수 있습니다. 하이현은 13득점을 뽑아냈습니다. 어마어마한 첫이닝 샷을 보여줍니다. 대회전 자 짧게 감았거든요. 리버스 핸드가 솟아올랐어요. 득점 실패합니다. 이게 길어집니다. 자리에 너무 오래 앉아있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세트를 이어오면서 응우엔 선수가 지금 퍼지는 각에 대해서 계속 속고 있어요. 지금도 숨은 겁니다. 그러면서 들어가면서 다시 한 번 나가는 각을 확인을 하죠. 네 본인도 조금은 엽사는 스트록이 됐는데요. 뱅크 샷 자 끝내기 자시죠. 베트너 기록 대학점 마무리 까끽합니다. 네 두이닝만의 마무리 자 프랭크 샷 열한 개째를 뽑아냈습니다. 자 강동호 선수가 경기 초반에 얘기했듯이 순간순간 상황 파악을 정말 잘하는 선수예요. 그리고 그거에 맞는 표현을 이렇게 또 보여줍니다. 네 깔끔하게 온뱅크 되돌아오기 자 이제 웅뱅 선수도 작전을 세워야 합니다. 2닝만의 마무리에다 했습니다. 15대 0이었습니다. 3대2로 앞서 나가는 강동궁 선수입니다. 완수 2대2로 1대2로 한 2대2로 후웅린 선수 득점 0이었어요. 자 반격에 나서는 후웅린 6세트 초구 가겠습니다. 자 영구앤 후웅린 선수는 작전이 이겁니다. 짝수 세트는 본인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점수를 다 득점 해 놓고 가야 돼요. 응애인 선수가 4세트 초구에서도 득점 이후에 키스가 났을 때 그때는 더블쿠션 시도했는데 지금도 비슷한 맥락에 키스가 났지만 오히려 공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자 펭크샷 일단 두툼하게 빨간 공 걸리면 될 수 있어요 두툼하게 내는데 오른쪽으로 좀 비껴 맞습니다 네 초구 득점만 있는 퐁린 3년 만에 결승 진출을 노리고 있는 펑크샷 선수인데 생각보다 쉽게 안풀리죠 바깥 돌리기 아무리 감각이 지금 올라와 있어도 이 정도로 흰 배합이 너무 완벽하면 분명히 에러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깔끔한 득점이긴 하지만 흰 배합에 있어서는 약간 불안불안한 유리다리를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꺾었어요 득점 꾹 눌렀습니다 그렇죠 하단 당점을 이용해서 꾹 눌러줘야지만 원쿠션 이후에 시원하게 끌리게 되죠 휘어치기 휘어치기 너무 편안해졌네요 3,4세트 뺏기고 5,6세트는 거의 안방 분위기인데요 강동훈 선수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더블쿠션 자 힘 배합 좋아요 진짜 강동훈 선수가 상황 파악에 맞는 집중력 멘탈 관리 참 잘하긴 잘하네요 2대2가 되는 순간 아차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지금 정신을 차렸어요 옆 돌리기 네 꺾이는 각도가 아 자 지금 좀 밀려 올라갔죠 그렇죠 자 가볍게 약간 얇은 두께를 컨트롤 하기에는 중단 또는 중하단 당점에 예민한 당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두껍게 2시 당점을 이용하는 게 확률이 좋았어요 쭉 올라갔다가 빠졌고요 결과적으로 살짝 짧았습니다 자 온뱅크 넣치기 자 시원하게 다시 나오면서 득처 자 풍린 오늘 뱅크샷 7개째 성공 강동훈 선수는 11개 성공하고 있습니다 자 바깥 돌리기 3점 3점 자 컨트롤 좋았죠 자 너무나 편안한 위치의 기본 형태로 있을 때에는 굳이 힘을 많이 쓰지 않는 방법 좋았습니다 옆 돌리기 자 빨간 공 위치 선정 중요해요 자 잘 쳤죠 자 옆 돌리기 자 살짝 올라오면서 득점 스코어는 3대6 3점차 자 4연속 득점 3점차 앞서가고 있는 포옹리 자 큐를 많이 들었죠 네 자 정상적인 라인으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꺾어치는 스트럭 다깥 돌리기 득점 네 잘 만들어 냈네요 파이럿 파이럿 로그인 포옹리 큰 어려움 없이 잘 만들어 냈죠 네 그렇죠 자 그리고 너무 세워서 너무 휘어지는 걸 또 방지하기 위해서 적당히 대량 한 25도 30도 정도 큐를 세워줬습니다 네 자 원 뱅크 잘 풀어냅니다 또 2개 줄까 총 8개죠 뱅크샨 점점 재밌어지네요 네 어 지금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128강 64강전에 승부치기는 선수들이 더더욱 가기 싫어하는 순간 중에 하나일 테지만 이 마지막 세트 11점 치는 것도 선수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네 또 있습니다 자 강력한 밀어치기 됐어요 4번 들어옵니다 네 자 뱅크샷 3개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강동궁 선수와 응애인 선수의 경기에서 베스트샷 정말 많이 나오겠어요 뽕리 4세트에도 이 뱅뱅뱅 하나 나왔었죠 네 자 그리고 지금 이 강력한 밀어치기 자 흠잡을 데 없는 진짜 한 100m 뒤에서 봐도 보일 것 같은 3쿠션이었어요 네 총 9개째 뱅크샷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오 오실 순가요 네 일단 돌기는 했는데 자 짧아지죠 자 와 오 득점 득점으로 갑니다 자 중요한 순간은 득점으로 연결이 됐어요 네 아 이건 10점 자, 이게 짧지 않을까 충분히 돌아왔네요 자, 이게 오늘 요번 세트의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 보입니다 돌아온 코스 있어요 자, 충분하죠 자, 지금 하이라 11점 가고 있습니다 앞서 5세트의 강동구 선수가 13점을 빼냈었는데요 거의 근접하고 있습니다 자, 신중하죠 동시에 꼼꼼해야 합니다 빨간 공 왼쪽 바깥 돌리기 두껍게 자, 바깥 돌리기 3점 하이라 12점 그리고 3포인트 웅예인 선수도 멘탈이 좋네요 네 자, 이거 13점으로 마무리가 될지 똑같이 갚아주나요 자, 강동 선수 앞서 5세트 하이런 13에 뱅크샷 하나 15점 5점 2리에 끝냈고 웅예인은 득점 제로였거든요 자, 3포인트 두께 먼저 돌아섭니다 그리고 내려오죠 내려와요 와 헤런 13점 건네킹 어마어마한 승부가 나오고 있어요 아, 이건 정말 예상도 못한 득점이 나왔네요 네, 정말 예상치 못한 전개로 결국 7세트의 무대를 밟게 됩니다 네 와 자, 두께 아주 좋았고요 바깥 돌리기 득점 마무리 자, 정말 재밌네요 네 4이닝의 마무리가 되는 펑민 승부를 7세트로 끌고 갑니다 세트 3대3입니다 자, 결국 승부는 풀세트로 왔습니다 7세트는 11점제 강동궁 선수의 초구로 갑니다 자, 이 7세트 긴장 안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쇼고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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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자, 그리고 두개의 공 정말 예쁘게 갈라졌습니다 네 네 자, 금동궁 5세트에 아주 놀라운 에버리지를 잘 보여줬고요 자, 지금도 너무 늘어뜨리면 안 돼요 자, 지금도 너무 늘어뜨리면 안 돼요 약간 얇은 두께에서 그렇죠 길게 돌려서 득점 음현 선수도 살짝 불안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길게 돌려서 득점 음현 선수도 살짝 불안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 시작하는 포인트가 몇 점에서 끝날지 모르거든요 네 하이런으로 좀 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자, 일단 지금은 힘을 너무 아껴서 그런지요 좋은 배치는 아닙니다 자, 연속 득점 건너갑니다 아, 나오는 각은 없어요 네 두 점 자, 이렇게 되면 오히려 또 강동구 선수가 불안해집니다 그렇죠 두 점 출발 밖에 하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나의 실수가 곧 상대방에게 공을 열어주게 되면은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샷 하나하나의 내용을 담아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자, 스리뱅크 자, 총 9개의 뱅크 자수공 네, 뒤에 있는 흰공 걸렸고, 나오는 각도가 1차입니다! 쭉 뻗어 나옵니다! 택점! 자, 네 인사를 했네요 아 흰공 왼쪽을 봤던 거죠 네 원래는 이제 저렇게 들어간 각도도 있거든요 원래는 그렇죠 하지만 양쪽을 보진 않습니다 네 한쪽을 보기 마련이죠 겨측으로 봤는데 아 걸어치기 형태로 오히려 나온 각도 자, 이거 경기 분위기를 꺾어주기에는 아주 좋은 행운의 득점이었는데요 뱅크샷 10개째고요 대회죠 오, 키스가 있어요 키스 아, 지나갔습니다 키스에 의한 득점 실패 이어서 공격, 강동궁 오늘 총 뱅크샷이 푸엉린 10개, 강동궁 11개 악상막하여 오늘 경기력이죠? 자 야, 이거 아쉽죠 하하하하 저런 행운의 득점이 딱딱 맞아 들어가면 경기 쉽게 풀리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횡단 시도합니다 네, 강동궁 횡단샷 부드럽게 타고내리면서 득점 드라마 드라마 샷 지금 7세트는 공타가 없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연속 득점이 함께 해줘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쉽지 않았던 횡단 잘 맞춰놓고 그 다음 배치에서 고비를 만납니다 약간 쓴맛이 남았죠 바깥돌리기인가요? 끌어서 가죠 키스가 납니다 키스가 나고 말았어요 1득점 자, 일단 돌리기는 정말 잘 돌렸는데 어쩔 수 없는 두꺼운 두께에서 나온 키스입니다 자, 비켜치기 가야죠 여러분 돌아나가죠 두께 실수가 나오고 맙니다 네 자, 지금보다 약간 덜 두꺼운 두께를 맞고 원쿠션에 좀 강하게 부딪혀야지만 뒤늦게 내공이 밀리거든요 자, 너무 두껍게 맞았기 때문에 원쿠션 이후에 바로 밀렸죠 네 그러면서 길게 벗어났구요 옆돌리기 네 네, 저거 낙면차 어떻게 보죠? 와, 이건 뭐 숨죽이고 볼 수 밖에 없는 옆돌리기였습니다 자, 좀 예전 일인데 네 강동궁 선수가 그냥 선수생활할 때 1년 6개월 정도 슬럼프를 탄 적이 있었어요 네 그전에 파워풀함의 대가였다면 슬럼프 이후에는 정교한 볼 컨트롤을 연습을 해왔거든요 자, 지금 강동궁 선수는 그 스타일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바깥 뚫리기 자, 됐죠 그리고 빨간 공 아주 좋게 튀어 올라옵니다 자, 결승을 향한 마지막 세트 현재로서는 강동궁 선수가 속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원뱅크 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총 11개를 뽑아내고 있고요 자, 욕심을 접었습니다 네 자, 비껴치기로 자, 짧은 진행 툭 밀어내면서 픽점 3점 툭 밀을 때 무릎으로 살짝 툭 밀은 것 같은데 네 몸이 같이 반응했어요 네 자, 지금은 직접 봐도 되겠고 네 대회전의 키스가 보인다면 직접 보는 게 맞아요 꺾었죠? 아 덜 꺾였어요 네 공격 뒤에 넘어갑니다 자, 썩져 붙였습니다 6대2 공이 튀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파워를 많이 실어서 끌 수가 없었습니다 네 네 결과는 두께가 얇았기 때문에 길게 나간 거예요 대회전 자, 일단 잘 돌렸어요 네 네 접중합니다 엄청 세게 부네요 네 진땀 승부예요 응애인으로서는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응애인 선수에게는 지금 기회가 왔어요 어려운 안으로 대회전 성공시키고 옆돌리기에 좋은 기회 잡았습니다 자, 절대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회전만 살리고 툭 그렇죠 자, 옆돌리기 아 그대로 흘러나갑니다 네 다시 공격 뒤에 강동동 자, 회전을 살리고 툭 치는 것까진 좋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두께가 두꺼웠기 때문에 길게 나갔어요 네 옆돌리기 다블 쿠션 네, 좋아요 어깨 풀어내면서 강동동 선수 매치포인트 어렵게 옵니다 어렵네요 자, 그리고 칠 수 없는 길은 없어요 일단 공격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빨간 공 왼쪽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자, 타임아웃이고요 자, 키스를 완벽히 피하기 위해서는 바깥돌리기 대회전이에요 그런데 키스를 피할 수 있는 바깥돌리기 대회전은 자칫 잘못하면 살짝 짧을 수 있습니다 자, 최대한 뽑았네요 아, 컨로 돌았고 마지막 쿠션 타고 갑니다 자, 코스 좋아요 장점 마무리 아, 정말 힘겨운 승부였습니다 강동동 선수의 결승 진출입니다 자, 두 선수 정말 힘든 경기 해줬고 그 힘듦이 저희에게 그대로 전해졌기 때문에 반대로 저희는 또 너무나 재밌게 시청할 수가 있었어요 아, 이렇게 되면 올 시즌 세 번째 우승에 도전을 하게 되는 강동동 선수입니다 오늘 시즌 두 번의 우승을 만들어냈고요 한 번 결승 무대에 오르는 강동동 선수 자, 대단한 기록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네, 홍일도 통산 두 번째 중결승 무대였는데요 아쉽게 강동동 선수를 만나면서 결승 길고개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자, 훈훈한 모습 정말 좋습니다 네 욕심은 났을 거예요 그렇죠 6세트에 웅예인 선수의 활약이 엄청났기 때문에 7세트에 강동동 선수가 긴장을 안 할 수 없었거든요 네, 강민 선수도 그만큼 진지하게 경기에 입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강동동 선수도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쉽게 표현을 하자면 7세트에 강동동 선수 많이 떨었고 네 동우엔 선수는 조금 더 떨었네요 그렇죠 네 다시 떨릴 일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또 결승부대에서 좀 떨어야죠 또 자, 마지막 대회전으로 마무리 지는 강동동 선수 마지막 국점이 끄어지면서 결승행으로 갔고요 결승행에서는 마르티네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아, 쉽지 않았던 승부였네요 네 강동동 선수 네 이어서 24-25 휜승 챔피언십 준결승 무대였습니다 강동동 선수 웅렘 선수의 멋진 승부 자, 강동동 선수의 아내도 이제 심장 박동수가 정상으로 돌아오겠네요 네 잠시 쉬었다가 이제 박동수가 또 뛰겠죠 네 네 엄지척 들어 보이는 펑린 선수도 열심히 잘 싸워 좋습니다 다음 대회를 또 노려야 되는 펑린 선수고요 계속 또 상위권 진입을 이제 노리게 되겠죠 그렇죠 네 자, 포닝과 강동동 선수의 경기는 4대3으로 마무리하였고 강동동 선수의 결승 진출이었습니다 강상구 해설 함께했고요 캐스터 신승대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시오